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부습방은 대구동구 방촌동 방촌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이고요. 230으로 나온 원룸입니다. 이렇게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 부엌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위치해 있고요.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간 분리는데 중문은 없는 이렇게 방이 펼쳐집니다.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. 창 체강은 위쪽으로 잘 되지만 약간 뷰는 조금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느낌의 뷰였습니다. 냉장고 가스레인지 큰 TV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눈으로 구분된 세탁실, 다양도실. 이쪽에는 화장실 되겠습니다. 방촌역 인근의 원룸 200에 30이었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